지난 21일 발사된 우리군 최초 전형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전파 교란을 피해서 통신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게 됐는데요. 우리군의 대전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우리군 최초 전형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된 건 지난 21일. 아나시스 2호는 발사한 지 열흘이 지난 오늘 오전 7시 11분, 정지 궤도인 고도 3만 6천 킬로미터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군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전용 군사위성을 확보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민군 겸용위성 무궁화 5호를 사용해 전파 교란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나시스 2호 운영으로 대전자전 역량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아나시스 2호는 전파 교란을 회피할 수 있는 주파수 도약 기술로 회피 성능이 기존보다 3배 이상 강화됐습니다. 통신 전송 용량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정보 처리 속도도 대폭 향상되며 한반도 전역 및 해외 파병 지역을 포함한 원거리 지역에도 통신망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군 통신 운용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개인용 통신 단말이 보급되면서 소규모 부대 단위로도 위성 통신을 이용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장갑차나 차량에도 탑재돼 더 효율적으로 신속한 기동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목표 궤도에 진입한 아나시스 2호는 앞으로 4주간 성능 시험을 거쳐 오는 10월 우리군으로 인수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임무 수행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